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트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역시 변두리 남쪽의 대치동에서 올라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님 이곳 밤에 최용석 선임 매니저 만나는 보람으로 오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한데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시면 본사로 뽑혀가요 현장을 지켜야죠 저는 네 그래요 최용석 선임 매니저와 함께 오늘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이슈들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임 매니저님은 이런저런 시황 전달해 주시는 것도 꼼꼼하고 고맙지만 어떤 시장 이슈를 하나씩 갖고 와서 그거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거 하나도 꽤 좋은 수업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대치동 단과학원 고맙습니다 오늘은 항생지수가 더 많이 빠졌군요 네 오늘 중국 지수 사실 많이 좀 하락했고 아까 전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연휴 앞둔 금요일이라 원래 굉장히 좀 즐겁고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커야 되는데 사실 오늘 국내 시장의 조정포도 굉장히 컸고 아시아 시장 전반의 조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마음고생 조금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 역시 영업점에 있다 보니까 오늘 고객분들께서 많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모습 봐서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마음이 좀 무거운 하루였던 것 같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서 고민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고민의 결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내린 건 내린 건데 왜 내렸고 이 하락이 어떤 성격이냐 이걸 알아야 대응과 행동을 하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 주셨어요 네 일단은 시장 지수 오늘 시장 어땠는지 먼저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고민들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 시장은 오늘 종합지수 2% 하락해서 한 76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지수 종가는 3,509포인트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천시장도 1.8% 정도 하락해서 2,293포인트 끝났고요 문제는 항생지수 홍콩 시장이 더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3.64% 거의 포인트로는 1,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서 2만 8,980포인트로 좀 금당 나오는 모습이었고 또 금당의 패턴 자체가 기존의 주도주들이 모두 다 힘을 잃으면서 항생테크로 대표되는 홍콩을 대표하는 성장주들이 사실 테크 섹터로만 5.5% 정도 하락하는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6%, 7% 하락하는 좀 무서운 장이었고요 실제로 홍콩의 항생테크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 오늘 많이 좀 힘든 하루였을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시장 하락의 배경은 중국 자치 이슈보다는 전일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 신념물 금리 상승 우려감으로 나스닥 시장 많이 금당하면서 거기에 영향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하락은 중국만의 하락은 아니었고 일본 시장도 오늘 4% 하락했고요 대만 3% 그리고 코스피가 2.8% 하락해서 그나마 아시아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약간 방어하는 모습 나왔었고 어제 나스닥 하락은 조금 아픈 하락이었던 게 일간으로 3.5% 하락했는데 그 하락으로 사실 2월 한 달간인 상승분은 전부 다 반납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은 사실 상승했다가 그걸 다시 다 반납해내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역배래 패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정의 좀 비밀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나스닥이? 네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기술적 지표 보는 분들도 좀 비밀로 위축되는 그런 구면이 있던 것 같고 오늘 중국 시장 중에서 홍콩 시장의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간으로 사실 지수가 3.6%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좀 고생하셨을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따로 설명도 해주시겠습니다만 결국 왜 그랬냐라고 하면 최근에 계속 불안불안하던 그 이슈가 다시 마음속에 살아난 건가요? 투자자들? 맞습니다. 금리가 일단 시장의 신비를 자극하고 있고 일단은 금리 자체가 시장의 이슈가 된 이후로 변화한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시장의 심리적으로 국채금리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되고 불과 3, 4일 사이에 우리들의 생각했던 저 정도가 하면 조금 위험하겠는데라는 수준까지 가파르게 진행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실제로 신비적인 크기는 더 큰 거고 보통 이제 시장에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보다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크다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 하라는 것 자체가 또 고통스럽지만 이러다가 20%까지 추가를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만들어낸 좀 과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데 전형적으로 지금의 패턴도 조금 미리 앞서서 추가적인 조정이나 추가적인 금리 급등에는 두려움을 선 반영하고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포심리의 영향이 시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의 심련물 국채금리가 잘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게 원인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맞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을 깨고 올라가는 게 걱정이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팁핑 포인트라고 해서 미국 심련물 국채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라는 두려움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걸 조금 볼 수 있었던 게 2월 23일에 사실 좋은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연구위원님께서 자료 정리해 주셨었는데 자료의 제목 자체가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아야 할까라고 해서 금리 상승에 관한 시장에 관한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나왔을 때가 2월 23일이었고 그때 심련물 국채금리가 1.3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본 자료에서 나오는 게 결론부는 결국 1.35% 꽤 많이 올라왔는데 1.5%를 넘어가면 실제로 시장이 더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정도의 가정이 나와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틀 만에 바로 도달하면서 어제 장중에 1.55%, 1.6%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진정됐는데도 1.47% 정도 거래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약간 우려했던 팁핑 포인트를 바로 치고 올라간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놀라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5가 그럼 팁핑 포인트다 그런 예상이었으니까 1.4는 괜찮고 1.5는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길래 저게 뭐라고 저게 뭐 그럴까 네 일단 사실 시장이 금리가 시장에 극심한 영향을 주게 된 팁핑 포인트로 하우스별로 아이디어는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1.5, 1.75, 1.8, 2.0 굉장히 다양한 하우스별로 의견이 있는데 일단 박석정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본자료에서 1.52는 총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1.5%가 우리가 2020년도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 2021년도 올해의 신념물 국채금리 상단을 1.5%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플레가 반영되면서 신념물 국채금리가 1.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연말까지 도달할 거 예상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2월에 벌써 터치를 한 거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고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S&P500의 배당 수율이 약 1.5% 정도 되는데 이제 채권을 통해서도 1.5%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노출되는 S&P500에 들어가서 1.5% 배당을 받을 거냐 아니면 고정건리로 채권을 1.5% 받을 거냐에 대해서 일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설명은 될 것 같은데 S&P500의 배당 수익률은 1.5% 수준인 게 꽤 오래 전부터도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막 3%, 4%일 때도 여기도 그랬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주식이 올랐을까? 금리가 3%일 때는 그때도 배당 수익률은 1%대였을 텐데 그러니 배당 수익률과 금리가 차이가 크든 안 크든 그게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아닐 텐데 이번에는 하여튼 그런 핑계나 설명이 가능하기도 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여는 필요할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주식과 채권을 고민할 때 양자태결이 흑백된 논리가 아니라 자산 배분의 논리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이 배분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차이라는 거에서 어쨌든 주식의 비중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수준에 있어서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주식의 자산을 줄이고 채권의 주익을 늘리는 형태로 자산 배분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글로벌 빅머니 우리가 보통 부르는 블랙락이나 이런 자산 운용사들은 그 전략 자체가 이번에는 주식을 사자 이번에는 채권을 사자의 개념보다는 이번에는 채권의 비중을 한 0.3% 더 늘리자 혹은 0.5% 늘리자 정도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데 그 빅머니들이 움직일 때는 금리 환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 전체력 본 논리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 로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움직이긴 하나 뭔가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여간 뭔가 큰 출렁임이 있을 때는 그런 움직임들조차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 측면에서 상대적 매력도가 어떤 게 더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정도로 해석할 때는 사실 이 논리도 조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1.5%라는 게 금리 입장에서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1.5%를 깨고 올라가면 상단이 2%까지 열려있다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패턴 같은 경우에도 금리 박스권을 보면 1.0에서 1.5 사이를 행보하게 되거나 아니면 1.5에서 2.0 사이를 행보하는 그런 박스권이 형성할 때 1.5라는 기존의 상단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상단이 2.0까지 열려버리게 되는데 실제로 10년 물 국채 금리가 2%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에 꽤 부담이 된다로 지금 예전부터 있어 봐도 로직이 되니까 1.5도 이 난리인데 2는 더 부담이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시장에 1.5%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다가 불과 이틀 전에 나오는 레포트였는데 그 2월 24일 레포트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도달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오늘 상당히 쇼크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원래 1.5, 2.0, 2.5 이렇게 50bp 단위로 뭔가 그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는데 가격 분기점, 금리 분기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이건 심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보통 7만원, 8만원 거래되는 주식이 10만원을 계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10만원이 되면 심리적으로 매도하고 싶어요 숫자의 느낌 맞습니다 그것처럼 보통 기준금리 단위가 25pp, 0.25%로 움직인 이유도 있지만 1.5%는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 심리적으로 1.5 위로 올라가면 조금 부담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영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법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숫자의 영향보다 심리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기점은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혼 8주년보다 10주년 되면 이벤트 괜히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고 똑같은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석조 연구위원님의 자료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게 봤던 문장은 사실 그 자료들 숫자가 나열된 것보다 하나의 문장이었는데 본 자료에 보면 리스크는 그 본연의 무게감보다 주가의 높이가 위험을 소화하는 깊이를 결정하게 한다는 문장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결국은 금리 자체의 논쟁도 중요하고 이게 숫자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배경, 백그라운드에 시장의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끼친다. 이건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공감된 의견인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시장에서는 만학의 근원이죠 주가가 내린 것만큼 또 좋은 호재는 없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장 대응할 땐 기본적으로 금리의 변화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전에 만났던 낙관적인 시장의 가격이 꽤 많이 높았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된 낙포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다 그걸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기에 중요한 현재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해한 바를 요약을 하면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조금씩 쌓여있던 부담감 이건 이걸 텐데 그게 왜 하필 지금 무너집니까? 라고 하면 그게 금리의 움직임이었고 그게 왜 그럼 1.5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 설명해 주셨던 원래 5단위가 좀 그렇게 의미가 있기도 있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필 S&P500의 배당 수익률도 곧쯤이라서 뭐 굳이 채권으로 옮기고 주식 팔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논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그리고 그거였죠. 그렇죠? 금리가 대개는 곧쯤 올라가면 위험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컨센서스를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이 뚫렸다 왜 뚫렸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선반여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금리에 관련된 자료들이 워낙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인펜트 중에 하나가 연준 파월 의장이 단기 통과 정책 보고에서 인플레이션이 관찰되고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그칠 것이다 정도로 시장의 불안을 달래는 모습이 나왔는데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그걸 오히려 뭐야 그러면 방관하겠다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시장은 어쨌든 어떤 살아있는 시장은 어쨌든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주체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그런 주체들 그런 생각들 심지어 조금 반응하면서 오히려 금리가 좀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일단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사후 약방문의 성격에 가깝게 어떤 현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붙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의 다수의견은 연준에서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액션을 안치하면 우리 화낼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둘러 갈 거야 이런 느낌을 약간 제스처로 보여준 게 아닌가 정도 해서 금리는 올리려는 세력까지는 표현이 좀 그렇고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있고 내리려는 투자자들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올리려는 투자자들에게 제일 겁났던 건 연준이 개입해서 채권 사드리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였는데 연준이 대강 말만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치고 올라갔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연준이 뭔가 액션을 원하는 채권 시장의 그런 바람, 니즈 같은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 정도 의견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원인은 대강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또 최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오히려 이 정도구나 싶은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냥 잠깐 있을 만한 텐트럼입니까? 아니면 원래 많이 오르는 데서 주가가 꺾기 시작하면 이런 이벤트로 시작해서 이제 3년 하락이야 이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로? 네, 사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에는 많이 공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그럼 상황은 알겠어 금리 때문에 시장이 많이 조정받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개인적인 전화도 많이 받았고 고객분들도 오케이, 많이 빠진 건 오케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대응 전략을 말해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시장의 방향에 대한 예측이 상승의 방향이든 하락의 방향이든 그 예측 자체는 사실 어떤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의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 전략을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전략은 이런 예외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저희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진단하고 시장의 방향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충분히 다수의 레포트를 읽어서 그 다수의견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하우스의견을 읽는 게 아니라 20개, 30개 다양한 리서치 하우스의 보고서를 읽고 그 전체가 가리키는 중간 지점 정도를 시장의 다수의견으로 제가 경청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현재 리서치 하우스의 다수의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의 상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면 많이 열렸다가 현재 시장은 다시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실적 같은 숫자가 하방 지지대가 되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효과다 미국의 연주는 스탠스 같은 게 시장이 친화적이기 때문에 막연한 하락 국면으로 바로 진입하는 국면보다는 시장 색깔이 변하면서 주도주가 변하면서 상승후기는 약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더 다수의견인 것 같고 그럼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완주는 이탈하기보다는 시장의 대응 전랴를 바꿔서 대응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실적이 안 나는 종목들이 비중을 조금 줄이고 실적이 좀 미대 많은 종목의 비중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기존의 종목들이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였으면 성장주에서 약간 가치의 성격의 비중을 약간 늘리는 형태로 어쨌든 시장의 색깔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해라 정도가 다수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을 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확률이 높고 미래야 모를 일이지만 그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라면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으니 네 그러나 반대급부로 또 그렇지 않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도 있으니 맞습니다 그런데 제 표현에서 그 가능성이 있으니라는 게 그냥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자꾸 이런 질문들이면 이과가 하는 질문이지 그게 세상에 적용되는 룰은 아닌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전문가들은 도출을 합니까 사실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건 사실 지나고 나야 확인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이 됐든 하락에 대한 부분이 됐든 결론을 낼 수 없는 영역이고 어떤 쪽의 가능성이 더 높은가 무게를 재는 행위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숫자를 더 많이 반영할 거고 어떤 사람은 현재 시장의 스토리나 뉴스플로우를 더 많이 반영할 건데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한 개인이 판단한 방향성보다는 다수의 개인들이 판단하는 의견을 저희가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을 듣고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준은 각각의 리서치 전략가들 리서치 애널리스트 아니면 스트레지스트 각각의 영역이 있는 사람마다 이게 조금씩은 다 다를 거고 당연히 그 부분은 아까 전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점을 두는 게 어디니야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결론이 나오면 하우스별로 온도차가 없을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별로 전망이 된 온도차는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곳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곳 중립적인 곳 또 신중한 곳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 실제로 해야 된 건 그 모든 의견을 모두 경청한 다음에 그 중간 정도의 시장을 찾아내는 게 어느 정도 한비적인 시장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주가의 향방이고 그거야 미리 모르는 일이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동전 던져서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도 다 모르겠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민을 할 테니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충 시장의 방향이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많은 팩터들이 있는데 어떤 개인의 투자자가 그 모든 팩터를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평소에 그런 팩터들 금리, 환율 혹은 경제시표 많은 그런 것들을 평소에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그래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 의사결정의 결과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면 그래도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그래도 더 감정적인 대응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그런 리서치하우스들의 자료들을 개인 투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대부분의 리서치하우스에서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텔레그램을 운영하거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는 게임들이 조금 리서치하거나 네이베에서 검색하는 정도로도 리서치하우스들의 하우스 비용 정도는 지금 꽤 많이 사실 증권사 홈페이지도 다 오픈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각 하우스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분명히 의사결정에 도움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대치동 최선생님이 와서 또 요약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전달해줘도 되는 거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역할이죠 그게 대개는 공개되어 있는 각 증권사의 리서치 자료들 더하기 이른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또 다르게 참고하는 다른 리서치가 혹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봐야 시장의 컨센서스인 건 아닌가 싶어서요 잘 모릅니다만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접하는 정보 퀄리티나 아니면 정보 시각 차이가 예전보다는 매우 줄어들었고 사실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없다고 표현하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하면 정보 차이가 거의 많이 근소해졌다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간된 투자 정보를 봐도 충분히 하우스피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공통점을 보면 오늘 얘기해 주셨듯이 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것보다는 좀 덜 오른 뭔가 성격이 다른 그런 주식들로 옮겨갈 것 같다 투자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기존 주도주가 그냥 다시 랠리가 나온다는 방향보다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등장할 거다 정도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걸 예를 들어 업종 같은 걸로 예를 들어 주시면 금융, 에너지 이런 쪽입니까? 섹터로 표현한 데 보다는 경기의 회복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업종 경기에 더 민감한 업종으로 보통 분리하면 그 안에 다양한 업종들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섹터 자체의 플레이보다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논리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 시대였는데 그 성장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숫자가 안 나오는 종목보다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 집중하고 또 그 숫자도 너무 먼 미래의 숫자보다는 현재의 숫자에 좀 더 집중해라 정도 본질로 접근하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섹터로서 접근하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바로 아주 중요한 얘기해 주셔서 이해됐어요 IT 섹터 내에 또 진짜 성장주와 가짜 성장주가 섞여 있는 거니까 지금의 중요성은 섹터 플레이어의 성격이 아니라 진짜 성장주와 가짜 성장주의 옥석 가리기가 본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쪽지시험 잘 본 친구 골라내라 이거죠? 맞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알겠어요 그게 뭔지는 각자 좀 살핀 일이고 맞습니다 좋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전달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접하고 고객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전망을 드리는 저희도 평소보다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중립적인 의견을 찾아내려고 하고 더 합리적인 의견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거랑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이건 방금 전 제가 지금 같은 위기 구매에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대로 두 가지 자세로 봤을 때 하나의 대응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료를 읽고 그 자료의 공통점이나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거고 또 다른 방식은 우리 이전에 미국 시장에 많은 병소들을 경험한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대가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조금 모방하는 건데 대가들의 의사결정 방식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투자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방식 이제 시장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는 거기에 그 전제가 어떤 거냐면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라는 대전제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의 역사적으로 검증된 대가들의 의사결정 방식은 상승이냐 하락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형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투자의 의사결정의 수준 자체를 좀 높이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투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투자의 의사결정 자체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 주식이 잘못된 매수였다고 하면 효율적인 매도 전략을 써도 탈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의 의사결정 전략은 매수 시점부터 미리 신중을 기하는 거죠 의사결정 원칙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럼 혹시 이렇게 빠질 것까지도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놔라 그렇죠. 보수적인 전략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콜럼비아대 교수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탁월한 저자가 통석과 투자라는 책을 통해서 대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정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통석과 투자라는 책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레전드 반영에 오르는 굉장히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을 인용해 왔습니다 이제 짧게 정리해 드리면 대가들은 다섯 가지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인데 이 집중력인 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특정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룰을 완벽히 파악한 다음에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업종 반도체 섹터에 대한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 이전에 반도체 섹터의 중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공정 장비, 소재 산업, 후공정 각각의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 랠리가 나오고 어떤 시점에 주가는 분리해지는가 그런 게임의 룰을 파악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의사결정부터 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1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더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폭넓게 관찰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한 승률이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도 신중하게 거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거래한다는 건 포지션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과다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많이 사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유리하게 보이는 환경에서 매수의 물량 자체를 줄이는 거니까 이런 거 투자들이 좀 검토할 만한 부분은 내가 만약에 시장 변동에 노출됐을 때 많이 불안하다면 매수하는 물량 자체를 줄이는 포지션을 줄여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심지로 많이 불안하면 100% 주식에서 한 30% 현금을 만든다거나 그것도 불안하면 한 50% 정도 현금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어느 정도 포지션의 양을 통해 조절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의 의사결정 기준은 상황을 봤을 때 유리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만 매수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사결정할 때 기대값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기대값이란 건 2배의 수익률을 낮은 확률로 추구하는 것보다는 매우 승산이 높은 20%에 집중하는 전략인데 어떤 주식을 매수한다는 투자의사결정할 때 내가 기대값이 수익이 한 2배 날 것 같아 혹은 수익이 20% 정도 날 것 같아 그거 자체보다는 내가 지금 진입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내가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어떤 30% 20% 하락이 나와도 내가 이런 전략을 썼을 땐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도로 처음 의사결정 매수의사결정 자체에 많은 고민을 담아서 실행을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투자실장에는 굉장히 이론적인 영역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의사결정 방식은 어떤 룰 그러니까 A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B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룰 기반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 유연한 의사결정이고 그걸 저희가 사실 그대로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더 안 와닿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결정 할 때 저희는 일회성 투자 의사결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가들은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쌓아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좀 안 와닿는 게 있는 거죠 대부분 투자자는 사실 내가 이번에 샀는데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에 집중하는데 투자의 대가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의사결정 단위를 많이 나눠놓고 충분히 분산 투자하거나 충분히 시점을 나눠서 10번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10번 중에 7번만 이기면 돼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봉기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앞의 이야기 많은 자료를 읽고 그 자료의 중도를 따르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와닿고 실전에 가깝고 직접적인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가의 투자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접적이고 이론적인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해서 만난 의사결정들은 그 정답이 없는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매 순간의 의사결정 자체 처음부터 의사결정의 퀄리 자체를 높이는 게 장기적인 효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께 와닿는 얘기일 거고 어떤 분께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의사결정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론 영역을 같이 조화돼야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처럼 의사결정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의 시계가 호라이즌이 어디쯤 가 있느냐 이번 주에 승부 보셔야 되는 거라면 이번 주에는 지금 파시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한 한 달쯤 올 거라면 다음 주쯤 되면 턴 오프 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할 수 있는 거고 한 1년을 시계로 본다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우문입니다만 대략 이번 연말이라고 쳐보죠 연말에 결혼해야 돼서 그때는 전세금 써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주식 투자 시작했다 그런데 물렸네 이번에 오늘 하락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시고 싶으세요? 자칫하면 내년에는 올라가더라도 이걸 고점으로 올해 한 해 또 계속 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라면 좀 다르게 조언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건 미래는 모르는 거겠지만 혹시 조언을 하시면 어느 쪽인지 그 이유는 어떤 건지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 중에 한 분이라고 최선생님을 생각하고 저희도 하나 그냥 들어보려고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 질문하겠어요 오늘 사실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야기 주제가 꽤 많이 넓어지고 좀 깊어진 것 같고요 일단 이 프로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자면 사실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시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성공과 실패를 만나게 되는데 투자 의사결정에서는 저 역시도 경험하는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의사결정 자체를 성공한 의사결정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패 자체보다는 실패하는 의사결정 이후에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그다음에 어떤 걸 배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실패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손실 확정 짓고 나서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부분을 분석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 수준을 갖추고 다시 한번 도전하던가 아니면 그 실패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 그런 도전을 하지 않던가 그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지만 투자의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실제 실패의 모습인 거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또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투자 환경에서 실패를 만났을 때는 깨끗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게 그 교훈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게 전체 삶에서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결혼한 이후에 투자 안 할 거 아니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연말에 오를지 맞출지 그조차도 동전 던지는 겁니다 그 얘기네요 질문 드리고 나고 답을 들으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사실 무거운 질문이고 무거운 답변이죠 저희 채팅창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게 답입니다 라고 좋은 현답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게 오운 현답일 수도 있어요 일석이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게 일석이조인지 아시는군요 네 너무 크게 웃어서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집에서 볼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최우석 선임 매니저님 오늘 미래의 세대우의 대치동 최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